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눈이 크고 코가 얄쌍하고 얼굴 v라인인데 예쁘지 않다 즉 쬐까난 눈을 절개쌍술을 해서 또 눈매교정술을 해서 앞트임을 하고 뒷트임을 하고 밑트임을 하고 위트임을 하고 사방트임을 해서 눈을 이빨이 크게 만들었는데 또 코를 얄쌍하게 만들었는데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과 같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얼굴 깊이 즉 귓구멍에서 이 귓구멍에서부터 이 이마까지의 거리 콧등까지의 거리 코 옆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턱까지의 거리 이런 거리와 그 다음에 또 얼굴 면 패셜 플레인 성형이라 그래서 이마 면 또 코 옆 거짐의 면 또 콧등 라인의 면 그 다음에 턱 앞 턱 라인의 면 그러니까 얼굴 면이 얼굴 면이 그 이마가 이렇게 융기된 이렇게 된 얼굴인지 아니면 이렇게 된 얼굴이니까 이마 면이 여기 있고 턱 라인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뭐 눈 크고 코 높고 v라인이라고 해서 꼭 연예인과 같은 예쁜 얼굴이 나오지 예쁜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눈 주위의 노화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여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그 눈 주위의 해부학과 노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상한검 성형술 또 하한검 성형술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합성된 그림을 보시면 화면상의 오른쪽 반쪽 얼굴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에게는 그 왼쪽 얼굴이 되겠죠 그 오른쪽 편의 얼굴이 우리가 그 남이 볼 때 그 인식이 되는 얼굴인데요 이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게 되면 그 왼쪽과 같은 노란 눈밑 지방과 그 아래 빨간색의 눈 주위 관략근이 보이고 팔자주름 위쪽의 그 볼살에는 그 노란 처진 지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외부 세계와 단절되게 하는 조직이 바로 이 피부인데요 그 돼지 껍데기가 바로 이 피부가 돼지 피부가 되겠고요 또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털과 가죽이 되겠습니다 이런 피부도 이 피부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해부학적 위치 그러니까 뭐 얼굴에 있느냐 몸통에 있느냐 뭐 다른 부분에 있느냐 이런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피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로 두께가 다른데요 가장 두꺼운 피부라고 한다면 발바닥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 뒤꿈치가 되겠네요 또한 가장 얇은 피부라고 한다면 이 눈 주위의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피부 주름이 그 눈 주위에서 빨리 생기는 것인데요 가령 피부가 두꺼운 사람과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을 경우 피부가 얇은 사람은 그 젊었을 때는 뭐 피부가 얇고 뭐 그래서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피부가 얇고 보들보들 하면은 이 주름이 잘 지는 반면에 피부가 이렇게 아주 그냥 돼지 껍데기처럼 이렇게 아주 두꺼울 경우 저도 이제 여드름성 피부 그 지성인 피부라 이렇게 두꺼운 피부인데요 이런 두꺼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잘 구겨지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피부에 그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잘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들을 보면 서양인 백인 백인 서양인들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한 40대 정도만 40대 50대만 되면은 피부가 너무 그냥 부들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냥 잔주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런 잔주름이 훨씬 서양인보다는 적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피부가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얇은 그 홑이불과 두꺼운 솜이불로 예를 들자면 그 얇은 이렇게 홑이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얼굴 얼굴을 얼굴 피부를 이렇게 어 그 얇은 홑이불이 싸고 있다 그러면은 이 표면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얇을 경우에는 이 뼈가 드러나는 노골 현상이 빨리 노화에 의해서 빨리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그 피부 밑에 지방이 붉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 돌출 현상이 겉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렇게 지방 돌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눈 밑에 피부가 이렇게 딱딱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피부 아래 조직이 투영이 되는 것이 좀 더 덜하게 보이겠습니다 피부는 조직학적으로 이러한 모양인데 똑같은 피부라고 하였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땀샘이나 모공 그리고 피지선 조직이 피부에 이렇게 많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즉 피지선 또는 모공이 많은 지성인 피부는 대체적으로 두껍고 잔주름이 덜하면 이러한 피부 부속기 피부 부속기라고 해서 피부 안에 있는 땀샘 모공 털 피지선 등의 조직이 되는데요 이런 피부 부속기가 적은 피부는 비교적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똑같이 이 주변부의 피부라고 하더라도 이 피부가 그 5mm 10mm 15mm의 그 위치 변화에 따라서도 피부 두께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 우측의 눈 밑 피부를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해부학적으로 왼쪽과 같은 구획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피부의 두께도 다르습니다 거울을 가까이 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 A 부분에는 모공이 아주 많으며 두꺼운 피부이고 C 부분은 모공이 거의 없고 아주 얇은 피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들은 뼈에서부터 피부에 이르는 유지인대가 낚시출처럼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A와 C 사이의 OR 부분에 다크서클 주름이 생기고 A와 B 사이인 ZY의 광대주름 일명 인디언 주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피부라고 한다면 그 얇고 투명하면서 또 그 찰지기가 그러니까 이 그 엘라스티시티라고 이렇게 구겨지더라도 다시 펴지는 보건력이 아주 좋은 그런 아기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찰랑찰랑한 피부일 텐데요 뭐 그런 피부는 다시 뭐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의학적인 방법으로 노화된 이 헐렁헐렁하게 된 피부를 다시 탄력있고 좀 탄탄하게 만들까 하는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었는데요 제가 외국 학회를 나가서 최소한 뭐 의학적으로 30년 40년 50년 되는 대가들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페놀필링 이라고 하는 그 화학 박피가 있습니다 이 화학 박피가 있는데 뭐 어디 뭐 태평양에 어디 아주 외딴 섬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페이스 오프를 하느라고 얼굴을 다 전신을 성형하고 피부까지 이 페놀 박피를 해서 얼굴을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다 감고 있다가 붕대로 이렇게 딱 딱 이렇게 풀면서 새로운 인간이 뭐 이렇게 탄생한다 그런 영화 이렇게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뭐 그런 의학적인 모티베이션으로 어 나온 영화들이 바로 이 페놀필링이 가장 그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약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간혹 뭐 유행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 페놀필링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진찰해 볼 기회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뭐 50대 60대 피부가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페놀필링을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아주 그 실력 있는 의사들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이유가 이게 부작용의 발생이 뭐 만약에 뭐 100명 중에 한 명 생긴다 라고 했을 때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걸려 버리면 얼굴이 이렇게 화상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카타스트로프한 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하지 않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눈밑 피부를 예로 들면서 눈밑 피부도 그 위치에 따라 좀 두께가 좀 다르다 그리고 눈밑 피부가 두께가 조금 얇은 경우에는 이 안에 눈밑 붉어짐이라든가 뭐 이런 다크서클들이라든가 이렇게 주름이 아주 잘 보이게 되고 또 눈밑 피부가 좀 탄탄하게 탄력성이 있을 때는 그런게 좀 덜 보이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눈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안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안와에 눈알이 이 중간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검성형술 하한검성형술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해부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피부를 걷어내고 또 눈밑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걷어냈을 때 이 골격적으로 보자면 이 안와 그러니까 위 눈두덩이와 아래 다크서클은 이렇게 한 구액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